또 임무소 오 로제 닮았다 결전적일 때 다 안 해서 이제 금메달입니다 하면서 이제 꼭 따라하는 거 이거 아 진짜 결국은 아우자 중에 그거 입고 좋았어요 너무 잘 안 쓰게 아 이거 약간 또 옛날 영상을 안 하는 거 아 이건 어떻게 유형아 있는 톡톡 아니야? 이거 한복을 어 그러네 아 진짜 한복이네 어 좀 고맙다 뭐하는거니? 와 이거 그래 학교 다닐 때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 아 약간 결전적일 때 다 안 해서 이제 금메달입니다 꼭 따라하는 거 이거 마지막에 수상수상까지 했어야 돼 아 아 아니 비행이 뭐야 이거 나오다 키가 커보이는데 너무 잘생기니까 좀 질킬한다 눈썹이 자유질성 있는 게 좀 천신호 화냐 어 이거 옷 되게 귀엽다 뭔가 세련댔는데 좀 귀여운데? 아 이 사람이 귀여운데? 아 이 사람이 귀여운데? 아 이 사람이 귀여운데? 아 와 치명적인 레드레스 이겄죠 사무실에서 모두 입을 쓰고 있어 아 저기 뒤에 있는 남자분은 진짜로 바란 거 같아 침 흘리고 계셔 그치 수업시간은 이렇게 가줘야지 시계가 고장 나가지고 아 엄청 빨리 가 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예전에 몰랐는데 신에 관심이 있는 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생긴 오빠 충성이 있어 어울리게 좀 되게 다양하잖아 갑자기 너무 밝아진 거 아니야? 약간 전형적인 오빠 스타일 그치 잘생긴 오빠 오? 바이어드 전훈인가? 성공했네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바다 가고 싶다 아 근데 약간 특별히 약간 낭만이 된 거 같아 낭만의 기능에다가 바람도 이렇게 푸르르 불어오는게 아 아 이제 낭만의 기능에 대한 너무 멋있다 아 약간 ENFOPP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표정용기가 대박인데 응응응 끼가 있어 이거 청소년들은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목젖이 여기까지 들어갔어 목젖이 너무 야한데? 네 나 이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 어? 일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? 네? 이분 남편 같은데요? 아니 아니 이게 뭐 아니에요? 아니 이게 뭐지? 어? 이게 뭐지? 약간 생긴 게 좀 아 아 아니 착한 생각해 어 아니 그렇다 아 근데 진짜 저게 뭐까? 이게 뭐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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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구나 엄청 큰 조개인 거 같은데? 그래? 아니 아 아 위험했어 귀여워 방심을 유도한 다음에 자꾸 도망가버리기 로제 닮았다 아 아 저번에 봤던 그분인가 보다 음 약간 로제 닮은 신 한 분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다는 걸로 맞아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 엄청 유명한 틱톡카래 100만 튜 100만 형도 옷 약간 이렇게 입어봐 아 내가 좀 다르긴 하네 몸이 달라 몸이 넘사벽이긴 하다 어 힙합 감성 힙합 감성 예아 여기 이거 해가지고 엄청 손이 길었어 예아 와 잠깐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오자이를 좋아하는 태연 소마이토끼를 돌아봤다 꼭 엄마 진주 목걸이 뺏어서 찾는 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너무 잘떡인데 뭐 약간 옛날 사람의 우아한 약간 그치 고풍이 노래 너무 좋다 남자분이지 이거 좋긴하다 아 그치 남자분이 골반의 움직임이 장난 아니야 엄청 유명한데 아 유명하대 유연한데 아 아 진짜 낭만적이다 그런데 깨졌는 liberty 아 그것마저 낭만 잘 컸다. 진짜 잘 컸다. 우리 사랑은 좀 더 크니까. 저희는 왜 매년이 있는지 모르겠네. 아직 시간이 많이 안 가서. 한 3,400년 정도 찍고 있네. 뭐야 뭐야 뭐야. 뱀 아니야? 아 이거 그거다. 뱀인 척 했는데 진짜 뱀인 줄 알고 뚜가뚜가 싸우고 있는 거야. 쎄다. 바로 뱀인. 내가 봤을 때 악어가 와서 잡았어. 이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 네. 그렇게 하다가 걸렸어. 잠깐만.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뒤에서 이렇게 글씨 탁탁탁 쓰고 있을 때 이러고 있었잖아. 저도 몰렸는데. 이렇게 해서 저희 아주 재밌는 영상 잘 봤고요. 지금까지 엄. 찬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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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